최근 경기 북부지역에서 잡힌 멧돼지가 모두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감염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3일부터 11일까지 파주와 연천, 포천 등에서 포획되거나 죽은 채로 발견된 멧돼지는 모두 55마리로 이들 개체 모두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의 음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반면 강원도 북부지역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 47마리 가운데 9마리에게선 ASF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